설교 제목을 보시고 아마 대충 짐작하신 분도 있겠지만 박신양과 김정은 주인공으로 해서 연기했던 파리의 연인 그 드라마가 히트를 쳤는데요 그때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기야 가자 라든지 그 다음에 연인들끼리는 한 번쯤 이 이야기를 자기의 사랑을 담아서 서로 고백했을 법한 명언인데요 이 안에 너 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 번 잡아왔는데요 그런데 히트친의 명대사가 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따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7절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에요 I have you in my heart 이것이 파리의 연인에서는 이 안에 너 있다 I have you in my heart 바울이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말이죠 목회자가 성도에게 할 수 있는 이 고백 어쩌면 두 연인이 뜨거운 사랑 속에서 할 수 그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 같은데 실은 바울이 빌리뽀 성도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했고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빌리뽀 성도들에게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M에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느끼는 거 하면서 fee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원어, 헬라어를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생각하자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 번역이 맞아요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NIB 영어 성경에서 이걸 feel, 느낌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 생각은 어떤 논리정연한 reason, 이성적 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feel, 감성이 묻어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NIB 성경에서는 이걸 feel로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거예요 느낌이 확 와요 예를 들면 우리도 이 생각한다는 말이 감성적인 단어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젯밤에 당신 생각만 했습니다 뭘 먹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하루에도 열두 번씩 당신 생각만 합니다 이때 이 생각은 무슨 이성적인 그런 논리정연한 말이 아니라 감성, 사랑, 뜨거운 이 정서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NIB는 feel로 쓰는 것이 원래 이 저자의 의도를 잘 드러낸 것이라고 해서 feel이라고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이 안에 너 있다 I have you in my heart 자연스럽게 그런 고백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빌리포 성도들에게만 이 표현을 쓴 것은 아니에요 대사론이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더라 Like a mother caring for her little children 엄마가 아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바로 그런 마음처럼 바울과 그의 보금 전도자들이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와 같이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보금 전하는 이 성도들과 보금을 받은 성도들과 보금 전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한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랬느냐? 바울이 조금 서먹하고 약간 껄끄러운 교회가 하나 있었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하고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는 말 우리를 좀 영접하라 영어로 보니까 make room for us in your heart 바로 그 당신의 마음 속에 우리를 향한 공간을 좀 만들어라 make room 그러면서 왜 그 room을 만드는가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마음에 있다는 이 표현이 단순히 사랑하는 두 연인들이 고백하는 하나의 사랑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런 고백을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서로 당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을 내 마음에 가졌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 있는 그 동역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make room 만들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가 그럼 서로를 향해서 make room 여러분의 안에 상대방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건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서로 연애하자고요?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동역의 관계를 가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풋풋하고 사랑 넘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 하면 굉장히 강인한 이미지가 저에겐 떠올라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을 배후에서 조작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집요한 사람이죠 다메색에 예수를 믿는 크리시안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살인 면허장, 라이센스 투 키오 그걸 받아들고 살기 등등하게 다메색으로 쫓아갔던 자가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만난 후에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뒤도 돌아다 보지 아니하고 진짜 돌직구를 날리는 자가 바울 아니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쓰러져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계속 고! 복음을 위해서 그의 강인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강직하고 원리 원칙이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강직하게 그 길을 걸었던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안에 너 있다 로맨스 드라마를 대표하는 파리의 여인에 나오는 명대사를 실은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을 내 마음에 품었다 그리고 거꾸로운 성도들에게는 Make room! 당신의 마음에 공간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가진 마음으로 뭐라고 하라고요? 같이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짓고 함께 살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구나 이런 고백 연애하면서도 해보셨나요? 이 안에 너 있다 이 말 해보셨나요? 그런데 이것이 연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은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지금 이 철투철미한 강직한 바울이 이렇게 멜로 마음이 녹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제가 본문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같이 했다 고난을 같이 겪었다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잘 보세요 나의 메임과 쇠고랑의 메임이죠 보금을 변명함과 아플로제릭 변증이죠 확정함, 컨포밍 보금을 확실하게 증거한다는 뜻이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라는 말이 영어로는 sharing 그리고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임, 변증, 그리고 확정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다 같이 코이노니아 동참했다는 것이죠 메임은 당연히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희생과 고난을 의미할 것입니다 보금에 대한 변증도 수많은 이단들이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보금에 대해서 희석을 시키고 다른 보금을 전할 때마다 보금을 변론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컨포밍하는 이 보금의 사역을 위해서 그 수많은 대항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공격에도 무릅쓰고 희생을 자초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험난한 보금 증거의 길에 빌리뽀 성도들이 같이 동참했다는 것 sharing, 같이 코이노니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이 동참했다는 이 말에서 고난을 같이 하면 생기는 그 끈끈한 애정이 생깁니다 소위 전쟁을 같이 치룬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전후의 이거 못 말리는 거죠 전후의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동료들을 향한 그 뭘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끈끈한 전후의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과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을 사이에 있었던 그런 끈끈한 관계였던 것이죠 고난을 같이 하면 이런 bonding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자랑이라고 하면 자랑이랄까 저희 교회는 새로 임직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임직을 하게 되면 소위 3D, 가장 어려운 사역이라고 하는 그 사역에 투입이 됩니다 저는 이런 교회는 제 생각에는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장로로 임직하면서 바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엌, 주차장 홈레스 사역, 카페, MIT 이런 가장 힘든 사역 일주일에 딱 하루 나와서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나와서 준비해야 겨우 그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직장의 스케줄도 어레인지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는 정말 희생증을 치르는 그 일에 투입이 된다는 것 저는 솔직히 아직 못 봤습니다 자원에서 어려운 일을 맡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아예 그냥 전부 다 새로 임직하는 분들이 거기에 투입되잖아요 나중에 연말에 3D 하신 분들이 소위 쫑파티를 할 때 제가 가끔 초대받아서 가는데 거기 가면요 모임분들이 눈이 다들 그냥 번쩍번쩍해요 얼마나 고생을 1년 내내 했든지 그래서 거기는 건드리면 살아나올 것 같지 못하는 그런 전후회 정말 말이 전후회지 정말 그런 전후회로 똘똘 뭉쳐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임직자를 뽑지를 못해가지고 작년에 하셨던 분이 올해도 또 합니다 2년째 1년 하면 다 나가 떨어지는 일을 지금 2년째 계속하시는 분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생긴 3D 중에 하나가 방역팀 아닙니까? 와 진짜 방역팀은요 그냥 예배사에도 그냥 우주복 딱 뒤집어 쓰고 그냥 막 방역을 다니고 그 옷을 벌면 온몸이 샤워한 것 같이 땀으로 줄줄 그분들 건드리면 안 돼요 이제 그분들은 정말 엄청난 전후회로 똘똘 뭉쳐있을 것 같아요 교회 사역에 이렇게 같이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면 그 같이 고생한 동역자들끼리 가지고 있는 전후회가 생겨요 그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드디어 이해가 돼요 같이 고생한 빌리포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I have you in my heart 이 안에 너 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겠죠 우리도 바울같이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전후회 같은 반딩이 없느냐를 변명 삼을 수도 있는데요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하고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굉장히 어색한 마음으로 편지를 여러 개 썼는데 이렇게 삐끔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죠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약간 뉘앙스가 영어로 달라요 영어를 읽어볼게요 weighty and forceful 찍어 누르는 듯한 글이라는 거예요 forceful 막 그냥 몰아치는 것 같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 전설에 의하면 몰골은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눈썹도 서로 이렇게 일자로 만났고 머리는 대머리이고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바깥으로 휘었다고 그래요 영어로 unimpressive 별로 매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말도 시원치 않았다 뭐라고 얘기해요? he's speaking amounts to nothing 말이 시원치 않았다 얼마나 시원치 않았으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을까요?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boring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공격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탁월했고 멋있고 그래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바울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따뜻한 성도들을 향한 끈끈한 애정이 있었어요 I got you in my heart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런데 솔직히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부재 중이면 사람들이 소위 줄을 바꿔 탑니다 줄을 다른 데 서요 그것도 감옥에 들어갔다고 소리가 들었어요 그럼 바꿔 탈걸요 아마 그런데 빌리포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부재 중에도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했어요 현대 교인들의 교회 생활 잘하는 지혜가 뭘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지혜롭게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 방법 좀 비결을 알려주시죠 라고 하면 요즘은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적당히 하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요 적당히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는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임벌버하지마 콧괴 힘들어 3D 해야 된대 부엌에 투입될 수 있어 때악볕에서 부엌 주차장에서 주차 정리하는 그 일에 끌려다닐 수 있어 적당히 해 적당히 저는 이런 적당히 하는 이런 문화는 교회 안에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열심을 내어서 부딪히는 한이 있어도 적당히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회만 있으면 달아나려고 하잖아요 희생이 요구되어질 때 같이 버텨줘야 할 때 같이 땀 흘려야 할 때 적당히 하면 그 자리를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그러면 뜨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엇은 헌금 걷는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거기 가서 헌금 전해준다고 죽을 뻔했던 에바브로디는 어떻고요 같이 고난한다는 건 이건 투 머치야 적당히 하자 바울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희생과 고난에 동참해야 할 그 자리를 뜨는 적당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얌체라고 부릅니다 저는 얌체라고 부릅니다 그런 성도들은 얌체 얌체 고구마 얌을 먹다가 체한 사람 얌체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고구마 먹다가 체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도들끼리 I got you in my heart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연인끼리도 잘 안 하는 말 어떻게 성도들끼리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면 3D 동참하면 같이 희생에 뛰어들면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내가 손발 걷어붙여야 할 자리를 핑계삼아 적당히 하다가 떠나지 아니하고 희생이 요구할 때 달아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뛰어들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뜻이 되면 우리가 I got you in my heart 부부 사이에서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이러한 고백을 성도들 사이에서 이 고백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I got you in my heart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참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네가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하지 않냐고 은혜에 참여했다 All of you share in God's grace with me God's grace 지금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You share this chain with me인데 뭐라고 그래요?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미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어떻게 고난에 같이 뛰어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부재 중에도 이 빌리포 성도들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냐고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었어요 여기 share 한다는 말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코이노니아 왜 그 일에 동참을 하십니까? 왜 그 일에 뛰어드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왜 그 일에 사인업 하시나요? 할 때 여러분 뭐에 사인업 하세요? Let's do sign up! 할 때 그 사인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내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뭐 BLM에 동참합시다 요즘 아시안 혐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시안 혐오 반대 운동을 위해서 어느 날 어느 자리 시빅센터 앞에 모여가지고 우리 데모하십시다 I agree with you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해서 사인업 할 수 있잖아요 유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뜻을 집약해서 알리는 거죠 또 왜 사인업을 하세요? 제 동창이 그걸 하자고 그러네요 동창이 얘기하니까 한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교회에서도 이 사인업 하는 것이 그런 이유로 여러분이 사인업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해가 돼요 학교 선배가 이거 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좀 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이니까 학교 동창이니까 할 수 있죠 understandable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김집사 이리 와봐 이거 좀 해 같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사인업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집사님 왜 이거 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교회 사역도 어쩌다 보면 자꾸 이런 식으로 무슨 어떤 공통 분모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유대 관계로 할 수 있잖아요 understandable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빌리포 성도들하고 I got you in my heart 정말 전후에라도 설명이 안 되는 그 끈끈한 보금의 애정을 가지고 고난도 동참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 하고 들여다봤는데 고난에 동참했던 그 이유의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에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물붙듯이 내 마음에 부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물붙듯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걸 경험하면 너무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이 성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해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녀간의 연애도 그것도 고상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고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것을 경험한 자들끼리 누리는 엄청난 공동체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속력 그 끈끈한 애정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것 인간적인 공통관지사는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사인업 할 때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돼서 오케이 따라가 주자 그거 오래 못 가요 틀림없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리뽀 교회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동력하고 I got you in my heart 이 안에 너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가 막힌 끈끈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물붙듯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것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이것이 전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돼요 바울이 이 빌리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거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빌리뽀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거 언제 하는 말이죠? 가슴이 터질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아들이 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이웃집 아저씨가 한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속이 터지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 뜻이에요 까부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물붙듯이 부어진 관계로 형성되어진 이 끈끈한 사랑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어떤 애정 고백보다 탁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고백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할게요 한 번은 내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김 장로님은 모르고 박권사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말을 한 번 꼭 하겠습니다 여기 심장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 영어로 뭐를 썼을 것 같아요? 심장 하트를 썼을 것 같죠? 근데 하트가 아니라 NIB인에는 the affection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affection 킹 제임스 보니까 the vowels the vowels라는 말을 써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vowels가 뭐예요? 여러분이 수술 받으면 이게 뭐 맹장 수술이라도 받으면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요? Did you have bowel movement? 들어보셨죠? 병원에 입원해 보시면 Did you have bowel movement? 무슨 말이에요? 방귀 꼈냐는 말이에요 장이 움직였냐는 말이에요 bowel movement 장이 움직였냐 이게 여러분의 창자가 소화하면서 잘 움직였냐는 뜻이거든요 bowel movement 그래서 그 원어를 보니까 이 splank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splanknotomy 무슨 뜻이냐면 내장 절개 내장 절개 수술할 때 splanknotomy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splank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심장 단어가 실은 heart가 아니라 뭐냐고요? intestine이에요 장이에요 장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장으로 내장으로 intestine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장 근데 그런 말 하면 감각이 안 오잖아요 요즘 누가 내가 너를 내 창자로 사랑한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아들이니까 우리 한국말은 심장으로 바꿨어요 괜찮아요 심장으로 바꿨어요 근데 말씀 묵상하다가 원어하고 우리에게 번역하는 거하고 좀 간격을 좀 좁힐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떠오른 단어가 우리 한국말에 애가 끓는다는 말이 있어요 애가 끓는다 그 애가 뭐죠? 창자예요 창자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네 정말 애 끓는 사람 속이 터진다는 말 때 그 속이 애 아니에요? 애? 창자 거기다가 간을 의미하는 애간장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심장보다는 하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애간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런 고백을 한 번쯤 해야 되겠구나 성도라면 이런 고백 서로 하고 서로 듣고 받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성도들끼리 함께 죽고 함께 살기는 관계 고난도 마다하지 않냐고 뛰어드는 것 동창이기 때문에 선배이기 때문에 같은 동양 친구이기 때문에 뛰어들고 사인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heart 예수 그리스도의 intestine 가장 중요한 정서 바로 그 사랑이 부음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죽고 같이 살기 위해서 뛰어드는 동고동락하는 동역자 이게 바울과 빌리뽀교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랑을 아는 성도들 사이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이래요 저는 목사님 잘 그렇게 안 되는데요 하고는 싶은데 feel이 안 되는데요 I don't feel like it 그런 거 있잖아요 7080 때 나온 유행가 중에 김세환 씨가 좋은 걸 어떻게? 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좋은 걸 어떻게? 그 가사 중에 생각나는 게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지네 아세요? 김세환? 김세환 우리 교회 한 번 왔나요? 왔어요? 오케이 바로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든 때가 월요일입니다 왜 월요일이 힘들까요? 주일이 제일 멀어서 안 믿으시네? 진짜 아니에요 월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가슴이 뛰는 날이 언제예요? 토요일 저녁이에요 내일이면 여러분 볼 생각에 가슴이 뛰어요 보고 싶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보고 싶을 수가 없어요 이번 팬데믹 때 정말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침에 봐요 그러면서 약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못 봐요 바울이요 정말 그랬어요 너희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로마서 1장에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대산론의 3장 6절에서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디모데우서 1장 4장 너 보기를 원하면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 이 성도회를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겠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셀 모임이 왜 가능할까요? 서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은혜가 부어진 자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모이지 말래도 모여요 방학해도 모여요 왜 그럴까요? 바로 바울이 빌리포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I got you in my heart 이 고백이 가능한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느낌이 안 온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오늘 말씀을 CS 루이스의 미얼 크리시안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만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도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냥 앉아서 사랑하는 감정을 감정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가리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I don't feel like it 나 지금 감정이 안 오니까 오면 하고 안 하겠다라고 하는 변명을 하는 자들에게 그거 가리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법칙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Act like you love them 그렇게 하는 순간 아주 큰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그 사람을 기쁘게 기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쁨으로 리셋하는 모습이에요 I don't feel like it 그래서 평생 무덤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사도 바울이 성도들끼리 누릴 수 있는 이 멋진 신앙 고백 I got you in my heart 그래서 같이 고난도 힘든 일에도 손발 걷어붙이고 뛰어들 수 있어서 그 어떤 사랑 고백과서도 탁월하고 위대하고 어쩌면 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이 고백 I got you in my heart 연인이 아니라 더 이상 결혼하는 것도 없는 장가가는 것도 없는 천국에서 성도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고백 I got you in my heart 이게 천국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성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바울과 빌리포 성도들에게 가능했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밤에 물붙듯이 부어져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끼리 끌어당기는 이 묘한 끈끈한 성도의 공동체 의식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 보금을 위하여 죽고 함께 보금을 위하여 사는 관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베데레 공동체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I got you in my heart 아니에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죠 한번 해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좀 봐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한 번만 그렇죠 이게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정말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이게 성도 안에서 가능한 거구나 I got you in my heart 이 안에 너 있다 멜로 드라마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도 안에서 진짜 나눌 수 있는 고백 I got you in my heart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요 혹시라도 섭섭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이 엄청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안 보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나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죠 천국에 가서야 maybe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피해 다니고 얼굴 안 보면 괜찮다고 그러고 적당히 신앙 생활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좀 이상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몰래 들어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붙듯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고난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어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전후의 공동체 의식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걸 내가 못 누리고 잘못하고 한 번도 못 누리고 천국 갈 뻔했다 한 번 우리가 그 일을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결단하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고백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한 번 기도할까요?